우뷁 방금 저게 뒷스틸이네 괜찮아 나 구르게로 빠르게 이동했어 역시 구르게는 이동이야 그렇지 어? 못 알아보셨단 말이야 아하 이거 여기 구른다 구른다, 바로 슛 그렇지 스틸 4개 괜찮아 괜찮아 eresarial 바로 뺏어버리기 아, 이 방할도록 쓰이겠어, 구르기가 들이라고 오, 호호 들어가, 그렇지 왜로 안 나가지? 아, S를 유지해야 되구나 S를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, 나, 나, 나 천재인들 드디어 알겠어, 이제야 이거 이제 마스터했어 나 벌써 마스터한 것 같아 나 좋지 오즈부여 나 나 나 나 아 젠장 안 돼 우우 부른다 안 돼 가죠 좋지 나 과도 3조 슛 아 나 넥 걸려서 한정만 들어가죠 왜냐면 난 쥬가니까 쥬가슛 개잘 들어가니까 들어와 자식 근데 핑이 안정됐는데 클라야 옆잼 와이파이 쓰는거 아니야? 나이스 바로 쏴버리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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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른데아 개똥쓰리게틀 구르게틀이라고 안 돼 가구요 나이스 자 쐈는데 안 돼 갔다 하지만 리바운드 내꺼죠 아 주지 리턴 방금 개잘됐는데 아 여기 쥬가 잘 되는거 같애 나이스 나이스 아하 아이 젠장 리턴 리턴 아 젠장 깝이 아 방금 리턴 빨랐으면 진짜 오지는 플레이가 됐었을텐데 어어 어어 내가 구르기 구른다 역시 이동기 쥬 빠르죠 자 자 이렇게 해서 36대 26으로 이겼습니다 자 방금 속도 오지게 빠르죠 아 아 아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스킬이 아니란거지 그걸 그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 뭐냐 패스페이크로 연기해둘게 패스페이크 아 아 오지구요 거치 들어가 아하 오지구요 신스킬 운영 오지구요 유한이 원래 쥬가락 안하셔요? 아 내가 내꺼에 당하다니 맞는데 안 들어가구요 내가 잡구요 거치 와 패스페이는 개좋잖아 패스페이는 개좋잖아 뭐야 패스페이는 개좋잖아 거치 뒤면 바로 쏩니다 밑으로 돌파 거치 아 쏠걸 거치 아 뗄서 알아보는 거겠지 아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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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님도 못 알아보셨단 말이야 그렇지 왼쪽 돌파 그렇지 마음을 읽었다 마인드 컨트롤 이거 오랜만에 했다 이거 진짜 그렇지 뭐지 뭐야 그렇지 바로 3조 슛 뭐지 우리 팝콘이 약간 핑이 어 까비 아하 이것이 바로 오지는 인터세트 좋습니다 공 오래 들고 있으면 쉽게 뜯긴다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아하 이거야 이 구른다 어허 내가 힘들게 받은건데 뜯기면 어허 저게 뭐야 방금 뭐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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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거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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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그렇지 들어갑니다 하하 오지구여 어허 이 어 뭐야 도마크 팀 실화야 아허 슛 크하 어허 어허 America 안 잡혔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복수했네요 자 아무튼 이기는건 간만에 보네요 어 저 주가할때 많이 이기는데 주가했을때 아까는 서가랑 해도 많이 진거에요 서가 서가가 내가 못한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?